자 이번 무대는 또 우리 분위기를 바꿔서 민요 무대를 여러분께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민요 가수신 유람씨와 찬은희씨의 민요 무대 여러분 박수로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아주세요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숭아 사랑이란 사랑이란 그리스도 안다 나도 아무 이상한 그리스도 안다 오 목소보 할 수 있는 사람 왈카살산 하여 사는 사람 주워의 감정 지은 사람 너무 잘 나와 할 말 중에 이 여하님 이 사람 이 내가 그냥 알아들고 이르지 이르지 에센사랑 창원에 영광 깨더라도 수출토리는 얄비나라 이 사람 저 사람 알아들고 무료 원래 고자시만 나 꼬부는 꼬부는 이른사람 얼씨고나 점수나 내 사랑이 사랑사람 참사람아 아 아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도 지금 온다니라 신년삼대육실은 주마주로 사시절인데 고기도이 비나면 아주 올서진절이여 사올란 품의 백방은 노릇반초가전이다 흑뿐이 손에 가려 가볍춤선생님 울려 부축한 부축설이여 백설이 풍뿐하여 저 아멘토비설이여 만경에 입성붙여가면 자신동없을 봉져라 인간지칠 뿐이며 부정세월 양붙하라 만경에 입성붙여가면 자신동없을 봉져라 만경에 입성붙여가면 자신동없을 봉져라 만경에 입성붙여가면 자신동없을 봉져라